흔히들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역설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역설이라는 단어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쟁이다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역설적이라는 단어나 역설이라는 단어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는 확실히 역설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발견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부여된 칭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우로 번역한 것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 첫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권에 살던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메시아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바로 이런 로마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맨 앞에다가 표현해 놓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완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그건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제국의 수호신으로 통치한다 이런 뜻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사용되던 명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유앙겔리온인데요 박윤만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유앙겔리온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신의 아들로 알려진 황제가 탄생했을 때 이 기쁜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황제의 즉위 이 황제가 즉위하는 우리를 다스리는 황제가 즉위하는 이 깊은 소식이 유앙겔리온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로 이 유앙겔리온이 어떤 데 쓰여지느냐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 로마스 1장 1절에서 강조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이 선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런가 하면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보통 마가복음 10장 45절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성경인데요 사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전개가 엄청 빠릅니다 속도감이 많고요 설교하고 이런 건 별로 들어가지를 않고 사건 중심으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것이 전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가 보니까 이 마가복음의 초점은 그 방향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종으로 오셨는데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는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은 한편으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 이 세상 왕이라는 그 자리는 성김을 받는 자리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데 또 성기로 오셨다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역설적인 그래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두 갈래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덜너리 세례 요한이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엄청 충격적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래리 나사레수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9절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관련한 엄청난 충격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9절에서 발견되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충격적인 모습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요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인데 이 나사레시라고 하는 의외의 장소에서 나타나셨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도널드 잉글리시라는 분이 마가복음 강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갈릴리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동네 구약 및 다른 유대 자료들을 보면 메시아의 고향이 될 것이라는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는 낯선 동네였던 것이다 1세기에 이 복음서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상상해보라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런 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사렛과 관련한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 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만큼 나사렛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볼품없고 먼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초라한 지역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학자들의 자료를 보면 그 당시 나사렛 인구가 2천 명 이하 그러니까 조그만한 작은 마을 동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데가 나사렛입니다 사실 메시아를 왕으로 기대하던 유대인들 모두는 다 메시아와 관련한 어떤 로망이 있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실 메시아의 모습 이거를 갈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이왕이라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았겠냐고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아니 당연히 메시아시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 중요한 인물이 포진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오셔야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사렛이라는 그런 데서 오실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아무런 힘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시다니 이게 혼란인 거예요 이게 충격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충격적인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로 뭐가 충격이냐 세례를 받으시려는 의외의 행동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리니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3문답에 보면 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에 대한 신적 약속과 표이다 더군다나 지금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을 회계의 세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니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고 혼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받기를 자청하시는 그 모습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군림하는 세상 왕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 군림하는 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로 예고하는 거거든요 인간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네로 왕의 경우를 보더라도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무 죄 없는 자기 백성들을 모함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소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통치자 그분이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포함되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저는 왜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인가 또 역설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가 또 이 역설의 종교를 잘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쑥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짐 베이크 목사라고요 제가 1983년에 미국으로 이민 갔더니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인물이 이 짐 베이크 목사예요 이분은 소위 텔레이반젤리즘이라는 걸 시작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텔레비전 네트워크입니다 PTL, Praise to Lord의 약자입니다 PTL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 아내는 보금성과 가수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이 짐 베이크 목사가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설교를 하는데 충격을 받았던 게 이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과 전 세계 1,400만이 넘는 가정에서 그의 설교를 수신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헌금이 1,400만 가정 두 명이 한 가정에서 같이 보았다면 거의 2,000만 3,0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은혜받고 거기로 헌금을 보내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데요 이분이 던진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전하는 메시지가 한결같이 그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니까 1,400만 가구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받아 엄청난 헌금을 보내주고 했는데요 좀 있으니까 몰락하더라고요 이번에 몰락의 시작은 성스캔들입니다 어느 여성하고 성적인 죄를 지어서 그것이 발각이 돼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성스캔들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면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면서 그 이면에서는 엄청난 부정적인 돈을 그동안에 이것을 모으고 있었다 이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재정비리 이런 게 드러나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그것도 잠깐 있다가 온 게 아니고 장기수로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게 한참 이 진베이크 목사 스캔들 미국 사회가 발각 뒤집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일 연일 이제 이 비리 재정비리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느 TV에서 이 진베이크의 화려한 그런 저택을 이제 쭉 보여주는 그런 거였던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한 대목에서 엄청 열받았던 게요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살았던 이 진베이크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집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20대 혈기 왕성할 때 난 개만도 못한 존재야 이러면서 엄청 열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재정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그냥 돈을 쓰다 쓰다 쓸 데가 없으니까 강아지 집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진베이크 목사라는 분이 어쩌다 이런 비참한 몰락의 자리에 빠졌을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제가 아는데요 이 에고라는 적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고는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말하는 에고랑은 조금 달라요 저자가 직접 여기서 말하는 에고가 뭘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서 말하는 에고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말한다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요 이게 일반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고라는 적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고가 뭐라고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믿음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몰아내야 될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버려야 할 한 가지 그게 에고라 에고 이 에고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는 그건 누구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늘 성공해야 되고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 놀랍게도요 그게 제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 찬스 목사 안에 꿈떨꿈떨거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 책과 관련한 강의가 있는데요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당신 안에 당신의 최악의 적이 살고 있는데 당신이 야심찬 사람일수록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이 적은 강력합니다 당신을 쉽게 무너지게 만들고 성장을 멈추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망치게 만듭니다 이 적은 바로 당신의 에고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짐 베이커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그 목사가 무엇 때문에 몰라겠습니까? 이 에고라는 적 자기 안에 있는 이 에고라는 적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주장하는 것은 이 에고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에고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요 에고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에고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짐 베이커 목사님의 몰락은 바로 이걸 놓쳤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경고의 말씀은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던져주는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욕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안에 이 에고라는 적이 도사리고 있는지 얼마나 압약하고 있는지로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정력 안복의 정력 이생의 자리 짐 베이커 목사님이 동시에 나오는 그거 아닙니까? 가정 있는 자기 안에 손을 잡고 나와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왜 딴 여자랑 성관계를 갖는 이런 자리에 빠지느냐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에고는 동시다발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골로세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그 책에서 말하는 에고 아닙니까? 로마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성경 말씀들이 전부 에고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에고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면 저부터가 여러분 모두가 다 짐 베이커가 걸어갔던 수치와 부끄러움에 비참한 자리에 빠질 수 없다는 걸 오늘 우리가 인식을 깊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몽태규가 그 천장 덜뽀에 새겨 놓았다는 글귀 하나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메모를 안 해서 정확하게 이거 어디 있어? 내가 이걸 보게 됐지? 그 책인 것 같아요 몽태규가 천장 덜뽀에 새겨 놓은 글귀 하나 너무나 중요해서 화면으로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글귀입니다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마침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마침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지금 뭘 자랑하고 계세요? 주님 안에서가 아닌 내 이 자아에 의해서 내 에고에 의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까? 마침내 그것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몽태규의 이 글귀를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메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늘 이 에고라는 적 성경으로 말하면 이 옛 자아라고 하는 이 적을 늘 우리가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만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이슈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신문에 뉴스에 텔레비전에 지금 이 신천지와 관련된 기사들이 속출을 하게 되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 신천지와 관련된 기사 두 개를 읽고 각각 다른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것이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저에게 깊은 북상을 가져다 준지 모릅니다 두 기사 중에 한 기사는 신천지를 한마디로 말해서 딱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욕망 자극 상징투성이 쭉 이제 이 신천지에 대한 욕망 자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는요 그 기사 맨 마지막에 이게 제가 옮겨 적어놓고 참 며칠 동안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묵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신천지는 욕망이 욕망을 잡아먹는 곳이다 육신을 가진 채 영원히 산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말이다 나는 묵고 싶다 그 욕망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욕망을 아는 채 과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사는요 예수 안 믿는 종교부 기자가 쓴 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종교부 기자가 쓴 이 무서운 진리의 포인트를 저는 두려움으로 수없이 읽었습니다 나는 묵고 싶다 그 욕망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욕망을 아는 채 과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을 맞았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 반지하에 곰팡이가 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본 또 다른 한 기사가 이랬습니다 머리 기사가 이랬습니다 또 다른 신천지...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 예수 50명이 있다 신천지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 신천지에 속아 넘어간 분들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도 피해자들이에요 잘 믿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데 미혹하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누구를 비난할 때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것 저 알거든요 어떻게 쓰든 다시 주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당부가 뭐냐?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성교회가 영적인 건강성을 회복해야 돼요 섭기를 없애야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세상 가치관이 이 애고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치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애고라는 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목사인 제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애고예요 여전히 더 주목받고 싶고 여전히 교회도 키우고 싶고 매주마다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헌금 많이 나오는 주간이 되게 만들고 싶고 그 본능이 제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왕 가이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 로마의 네로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종으로 오신 그분의 성김을 우리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기회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난 이 한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두 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인 그 성김과 헌신의 모범 두 차례에 걸친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 상황에서 이 교도들은 자기들에게도 감염이 될까 두려워서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을 막 내쫓고 죽기도 죄니 환자를 길거리에 두려움으로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초기 기독교 성도님들은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요즘처럼 이렇게 방역이 철저한데도 이렇게 감염이 식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어땠겠습니까 누가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요 그런 모범을 보였을 때 그 사회학자가 초기 기독교가 오늘날에 이런 놀라운 기독교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이 분석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 동시에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 살아나는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두렵고 또 이게 확산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가 많지만 또 한편으로 참 많은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던 대구 동산병원 기독교병원 아닙니까 어제 제가 그 원장님과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뜨거움이 밀려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병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수많은 크리스천 의사분들 수많은 크리스천 간호사분들 수많은 자처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이런 헌신과 성김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제가 우리 성분들께 감사하는 거는요 지난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헌금을 좀 하자고 이게 뭐여서 헌금 주머니를 돌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 제 믿음으로는 6억 원의 예산을 세우는 거는 엄청난 믿음의 불량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재정부 직원 지난 한 주간 헌금 보고를 받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현재 11억 원이 넘는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분당 우리의 성도만 한 거 아닙니다 한 주 내내 호주에 사는 어떤 성도님들이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먼저 그저 송금을 해주면 내가 호주 달러로 돈으로 이걸 보내주겠다는 이런 연락이 오고 또 미국에 계시는 성도님은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헌금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해외 송금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시골에서 서울에서 곳곳에서 어떤 분은 정성을 다한 그런 조그마한 헌금으로부터 어떤 분은 1억 원이라고 하는 깜짝 놀랄 헌금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십시일반돼 가지고 11억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원금을 15억으로 늘렸습니다 저는 몸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크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정성을 다해 누가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땀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수고의 결정체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왕으로 오신 그러면서 종으로 생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촉구합니다 아시지만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강요하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만난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섬기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욕망을 이기게 하는 힘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욕망을 이기게 하는 힘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그 앞에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제자도예요 복음은 믿는 우리들에게 윤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분당 우리의 성도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난 두 주 동안에 설교했던 일만성도파송운동의 정신 1, 일만성도파송운동의 정신 2 이 두 편의 시리즈 설교를 찬찬히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만성도파송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당부가 있다면 지금 21일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여건이 안 돼가지고 참여를 못하신 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이 예배가 끝나면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너해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 21일 동안 그래서 예배당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신앙이 후퇴가 되고 변질의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한 하루에 세 차례 새벽 5시 20분이나 오전 10시나 저녁 8시나 자기가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해서 여러분 이 21일 위기의 때에 들이는 이 21일 이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야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차원에서의 희생과 십자가 헌신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알아보 8시 20분에 입력되는 물향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